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음식 탄 거면 다행인데 음식 탄 거면 가만히 쏘시면 조금 안 좋으니까 죽게 하겠어? 죽나? 음식 탄 거면 다행이다 음식 탄 거면 다행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한 5분 전까지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젖을 옷 입으라고 해서 이 옷 입고 있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아저씨가 분명히 12시부터 공사를 안 한 점입시간이라 그랬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I'm sorry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게 한번 긁어내봐 쭉 긁어지네 지금 이 상태가 어제 떡볶이 하기 전에 기름칠을 한 번 해놓고 했어야 했나보다 맞네 여기 농도 안 할까? 응 검정 거 왜 자꾸 떠다니는 게 내 눈에 보여 왜 이렇게 공감이 해로워 보여 빨리 양념해보려 최대한 다른 맛 안 나게 찬맛 안 나게 오 야 애들아 토겼다 괜찮나 어 그래 괜찮네 토기면 돼 자 김치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 잘 예쁘게 놔?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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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쪽에 넣을까? 나체? 응 응 엄마 내가 또 이걸 좀 불러줘야 돼 전순빌 다 깐거냐? 전순빌 다 깐거냐? 전순빌 들어갑니다 일로 치워야겠다 아 뭔가 싱거운데? 고추나 안 먹어야 돼 비엔나 콜? 비엔나 가야지 비엔나 가야지 야야야야 아 씨 야야야야 아 씨 아 망했다 안에서 녹으면 우리 그냥 죽는 거야 진짜 어딨지? 없어 어딨지? 어딨지? 왜 없어? 막혀서 진짜 어떡해 아니 역대급인데? 어 여기까봐 여기다 어 어 어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야 비비자 이거 망했다 그러게 자 이거를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 아니 이제 네 개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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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 좀 아는 놀이구나 응 자 치즈를 이렇게 딱 올려 싹 치즈도 이쁘게 이쁘게 오케이 오 야 비주얼 좋은데? 어 제이 형 어 패턴에 맞춰서 넣어야 돼 가운데도 예쁠 거 같아 아 가운데 거 빼야 될 거 같아 나 진짜 너무 많 어 형수야 왜 그래 아 왜 그래 여기 규칙이 있잖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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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여기 딱 하나 넣으면 되겠다 진짜 불편해 나 이런 거 아 이거 아 진짜 불편한데 너무 마음에 안 든다 3 1 1 오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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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는 사람? 저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 번 볼게요 살짝 이게 핵심이거든 부대찌개는? 잔슨 비리 잔슨 비리 존맛탱이야 왜? 어 왠지 오늘이 역대급이 될 것 같아 맛있어? 어 와 맨지긴다 진짜 맛있는데? 김치가 드리군 김치야 그러네 맨지 같아 야 맛만 좋구만 괜찮지? 이거 장난 아닌데? 괜찮아 맛있네 맛있네 음 와 음 어어 아닌가? 일단 면 먹어 면 면이 죽여 음 음 이렇게 탕후루 맛있다 면이 죽여 음 음 와 괜찮네 진짜 엿 봐 엿 봐 엿 봐 부대찌개 특 골라먹기 인정 아무리 골라먹어도 안 모자라 맞아 양이 엄청 많은데 원래 부대찌개 먹을 때 햄 부족해가지고 싸우잖아 난 부대찌개 먹을 때 무조건 햄부터 먹어 나도 다 떨어지기 전에 어 좀 숨겨놔 내 접시에 그리고 면은 나중에 면 추가하면 돼 아 존나 싫어 너무 좋은데? 이쯤에서 3행시 한 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 부대찌개 4행시 준비했어? 4행시요? 어 4행시요? 어 자 부대찌개 갑시다 자 아 여태까지 그 생각만 했구나 예예예 예예 예예 부 부산에 갔다가 대 대전에 가서 찌 찌 개를 먹고 개 계산했습니다 어때요? 괜찮았어요? 난 연기가 좋았어요 아 괜찮았어요? 약간 텐션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느낌 아 예예예 끌어올리는데 물을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자 부대찌개 준비됐나요? 어 예? 뭐라고요? 부대찌개 준비됐나요? 아 부 나 진짜 다 봤거든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근데 곤디노 씨는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3행시 4행시를 잘해요 아 맞아 부대찌개 말고 라면사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이 자 라 아 가만있어봐 아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재밌어요 라 어? 뭐라고? 라면사리 아 라면사리 예예 아아 아 아 아 나왔어? 응 라 라이터 들고 있는 너 일로와봐 싹 면 면사리 będę Lah вещи 사 이제 쌀쌀 이상 는데 뭐야 이거보다 낫지않냐 어 라면사리로 라 라디오 면 면사보 사 사슴 고기! 이 말쏭! 야 GG 찢었다 이거 괜찮아요? 이렇게 뭐 하는 거죠? 밥 먹는거지 밥 먹는거니까 카메라 켜놓은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침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진짜 끝이네? 다음 먹방은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먹방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오늘 15인분 부대찌개 먹방이었습니다 안녕 이거 뒤지게 맛있을 것 같은데? 와 멋있어 와 와 와 와 아 뜨거워 너무 부드러워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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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꽉 고생 많으셨고 둘이 그 마지막 키스 언제요 둘 셋 아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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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얘기는 사실 처음 하지 카메라 앞에서 안 했지 와 저희는 돈을 벌고자 유튜브를 시작한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게 좋아서 유튜브를 시작한거고 그게 이렇게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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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